운동하는 치어리더 별수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일상 속에 그냥 운동하면서 대회 준비를 하는 것뿐이라서. 10월에 하게 된 지 제가 17년 정도 됐어요.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선택한 만큼의 값어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풀어야 하다는 거. 그런 절실함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. 예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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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